흐민 공연 하! 맞아요ante 뭐라고요? 알았어요 서윤이가 시켰어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리사님의 수월라? 맞나요? 와 완전 수월라 얘 어떻게 왔어? 아 이상한데 이러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아 오늘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수월라 가겠습니다 아니 밥 먹기 저는 밥 먹기 이거 먹기 아는거 아는거 아무 말 아는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